아 정말 기쁜데 저도 정말 너무 기쁘고 너무 기쁘고 KB손해보험 홈경기의 노란색 옷을 입으신 분들 한 분에게 호보팀과 저 대신 전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KB 응원하러 온 조연미입니다 1번 첫 번째 하나만 보러 갑니다 2번 2번 KB손해보험 개방과 승리 방식에 공약으로 복근을 공개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김황민 선수랑 박지 공개했던 선수는 누구일까요? 한국민 선수 액션 한국민 전도 올래요 전도 올래요 전도 팬분들 고고있어요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2연패 중인데 오늘 꼭 승리해가지고 연패를 끊고 한국민 선수도 오늘 생일 축하하고 오늘도 멋있는 활약상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KB손해보험 화이팅 2연패 중 2연패 중 맞게 고객님 맞게 주세요 김황민 화이팅 김황민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